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문재인 씨가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질타를 했네. 이 보시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참석하면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는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가서 프라하성과 비투성당 등 부부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 그러니까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선공후사, 멸공봉사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직자가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덕목 같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돈은 공짜 돈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세간의 이름들 그런 풍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이 정도인 겁니다. 눈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공무와 관계없는 그런 비용을 낭비하는 부분을 전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가 찬 것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제 의식을 전혀 안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 비투성당에서는 부부가 따로 관광을 하다가 서로 떨어져 김정숙 여사가 내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뒤늦게 혼자 뛰어오는 장면이 tv항면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적도 있었다.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파들이 우파보다 좀 더 심하죠. 그래도 우파 진영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정도는 안 할 겁니다. 할 수 없죠. 이 수준인 겁니다. 그럼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나이가 한 60대 중반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나이에도 여러분들 공무를 수행하면서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앞뒤도 죄게 되고 재임 중 부부 관광성 외유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 세일즈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러졌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되었고 뒤늦게 중간급위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반복듯이 하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유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죠. 부부 관광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눈이 수십 개 수만 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조족을 그냥 보는 사람들이. 거기다 여러분들 변명으로 늘어놓는 것이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갔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신문에 원전 세일즈를 하러 갔다. 보도가 된 것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북한 체코 대사는 김정은의 삼촌인 김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 당시 내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이미 다 밝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거를 빼앗긴 겁니다. 선거를. 그거를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마지막까지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 셀프 디셉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편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기만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어떤 사실을 받아들인 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대북 제재를 피해 딴 것도 보냈는지 판문점 회담 때는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알기가 힘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핵심 키맨이 당시 대통령 빈상실증인데 그가 정치 전면에 사라졌으니 유감입니다. 임종석 씨를 아마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 제가 제기했던 타지마할 강강외유와 함께 모두가 잊었던 이 세 가지 의욕도 맹맹백백히 밝혀졌으면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사시키고 뒷조사를 다 했는데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해고록 끌어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임 2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일체 여러분들 수사 한 번 없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인 거죠. 그러나 윤 대통령도 국민들 함께 사랑받기는 힘든 사람인 거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에 관철을 못 시켜가지고 본인 재임하에 4분의 공직선거를 다 여러분들 마사지를 당했으니 그러고도 뭡니까 엎어끗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찹니까 내가 보니까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래서 요즘에 연일 홍준표 시장께서 다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들이 투표권 행사 외에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는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던져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서 살아남으면 그리고 자기하고 여러분 친한 은혜를 입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을 보호하겠지만 우파진영에서 이런 본인과 함께 열렬하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냐 이야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원하진 않지만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왜 보호해야 되느냐고 3년 동안 여러분 대통령 놀이 잘하라고 보호해 줄 겁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대통령 놀이 신나게 잘하고 여러분들 잘 맞춰서 퇴임해가 여러분 개 잘 키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스가 이런 광화문 나가고 여러분들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고 할 겁니까. 천만에. 저는 뭐 그런 관심 없습니다. 본인이 이 능력 있으면 알아서 잘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셔가지고 3년 잘 채우시고 나가시고 상황이 딱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홍준표 시장이 뜬금없이 계속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허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하시기에 하나는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왜 그 양반을 보호하게 돼 사람들이 다 강화문을 뛰어나가서 우리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닿고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여러분들 무슨 뭐 존경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하는 거지 자기 역할을 못하는데 무슨 뭐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